삼성전자가 현지시간 10일 태국 방콕에서 갤럭시 A8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A8은 시리즈 최초로 동일한 카메라를 전후면 촬영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로테이팅 카메라와 인텔리전트 카메라를 동시에 탑재했습니다. 스마트폰 후면에 4800만 화소 기본 카메라와 3D 심도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사용자가 셀피 촬영을 위해 모드를 전환하면 후면 상단이 위로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전면 방향으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4800만 화소 기본 카메라는 낮과 밤에 상관없이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사람의 시야각과 유사한 화각 123도의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로 사용자가 보고 있는 장면 그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3D 심도 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게 효과를 주는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은 물론 AR 기반으로 물체의 길이 등을 측정하는 간편 측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흔들림 없는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슈퍼 스테디 기능도 지원해 전문 카메라 수준의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외에도 새로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시야에 방해가 없는 풀스크린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돌비 애트모스를 통해 360도 오디오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갤럭시 A8은 팬텀 블랙, 엔젤 골드, 고스트 화이트의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로테이팅 카메라가 탑재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감독이다. 감사합니다.